2월 14일 야 박경태 너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? 금요일? 몰라 무슨 날인데? 이번 주 금요일은 2월 14일이라고 이래도 몰라 어 몰라 이새끼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닥쳐줬으면 좋겠어 너 그날 발렌타인데이인 거 알지? 난 그딴 거 안 챙겨 이새끼야! 그냥 여친 없어서 초콜릿 못 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해 아 넌 일본인 여친 있다 이거지? 이 시국에 일본인하고 사귀니까 좋냐? 카톡포사도 보니까 아주 그냥 달달하더라 그럼 의사소통이 살짝 힘든 거 빼고는 아주 달달하지 와 그럼 니 여친 한국어는 아이 못하냐? 응 안 그래도 어제 데이트 끝날 때쯤에 나한테 일본어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했는데? 모우 와카레요? 이랬던 거 같은데? 번역기 써서 번역해보면 되잖아 어… 모우 와카레요 야 너 괜찮냐? 어 너 갑자기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하는 거야? 카톡포사 바꿔 야 이 졸렬한 새끼야 헤어졌다고 카톡포사를 바로 이걸로 바꾸냐? 아 원래 헤어질라고 했어! 이 시국에 일본인 여친이 말이 되냐? 어우 얼른 헤어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헤어졌네 속이 다 시원하다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 뭐 아무튼 이걸로 너나나낙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못 받는 건 똑같네 헤헤헤헤 뭔 소리야 초콜릿 줄 사람이 여친밖에 없냐? 최소한 내가 너보단 초콜릿 많이 받을 듯 인생에서 여자랑 대화해본 건 엄마가 다였던 새끼가 최근에 여친 좀 사귀어 봤다고 아주 그냥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구만 내가 아무리 초콜릿 줄 여자가 없어도 너보다 못 받겠냐? 그럼 발렌타인데이 때 누가 초콜릿 더 많이 받나 내기해볼래? 지는 쪽이 한 달 동안 밥 사기 오케이 콜! 넌 이길 거랑 기대 말고 밥값이나 충분히 준비해둬 이 새끼야 너나 준비해둬 이 개자식아 칫... 큰 소리는 쳐놨지만 살짝 쫄리는걸 발렌타인데이 전까지 학원 여자애들이랑 말 좀 트고 친해져야겠어 저, 저기... 어머! 저, 죄송해요! 너무 X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! 괜찮아요 그나저나 오늘... 오늘 시간 없어요! 아니 그, 그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 맞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... 아! 씨발... 하하하하하하! 야 너같이 해서는 여자랑 절대 못 친해지지 찐따새끼야 아! 이 형님이 하는 거 잘 봐라! 저기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는군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? 저기 창문으로 뛰어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뒤질 텐데요? 바로 그거죠! 귀여운 장난꾸러기시군요 당신에 대해 더욱 더 알고 싶어졌어요 눈깔에 경련이 일어나셨어요? 그리고 아가리 좀 닫아주세요 입에서 당락이 불알 냄새나요 아무튼 짧은 대화였지만 즐거웠어요 저는 아주아주 X같았고 다신 보지 말아요 흐흐 이걸로 초콜릿 하나 벌었구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구창 안 맞은 게 다행인 거 같은데 뭐 어쨌든 결판은 발렌타인데이 때 확실히 나겠지! 안녕? 우리 같은 반인데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네 흥 앞으로도 양원히 몰랐으면 좋겠어 혹시 점심 드셨어요? 안 드셨으면? 네 먹었는데요? 아직 아침 10시밖에 안 됐는데요? 저 원래 일찍 먹어요 후 끼니는 제때 먹어야죠 어? 토익학원 다니는 분 맞으시죠? 우리 집 가는 길이 같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따라오지 마세요 우산을 안 가져오셨나봐요 저랑 같이 쓰실래요? 그냥 내놔 씨바라 나 혼자 쓸 거야 아 이 새끼 표정 딱 보니까 초콜릿 하나도 못 받았네 헤헤헤헤헤 그러는 너는 뭐 하나라도 받았냐? 당연하지 새끼야 오늘 학원 딱 와 보니까 내가 항상 앉던 이 자리에 이게 딱 놓여 있더라고 뭐? 야 이 새끼야 그거 놔주려고 한 건데 착각해서 거기 둔 거 아냐? 뭔 소리야 새끼야 이건 정확히 내가 앉는 이 자리에 있었다고 네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잖아 이 새끼야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네가 졌으니까 이번 달 밥은 네가 다 사라 알았지? 어… 저기 미안한데 그거 내가 지나가다 여기 흘린 거 같아요 이 위에 좀 올려주실래요? 어… 네… 고마워요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야… 어… 시발 집이나 가자… 아들 학원 갔다 왔어? 오늘 일찍 왔네? 밥 먹었어? 엄마가 아들 주려고 소고기 묵국 끓여놨는데? 안 먹어 입맛 없어… 그래도 굶으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먹어 아이 안 먹는다고 하… 존나 현타 오네… 더러운 세상… 어? 이게 뭐지? 아들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한 번 사봤어 우리 창원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야 사랑해 아들 엄마야… 밥 먹으라고 이 시앙놈 새꺄!